안녕하세요. 로그입니다. 오늘은 뿌리즈를 카카오 골드 레이어 케이크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안 먹으면 더 맛있다 또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 계속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그런 것 같은 느낌 식감 너무 딸기때문에 엄마는 왜 이래서 그럴까요? 아름답다 오늘 말아먹고 싶어서 오일을 좀 부어봤어요. 맛있게 먹을게요.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 젤리 너무 맛있어 이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식당은 거의 다 먹어야지 without the sentiment 그 식당은 거의 다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지 그렇게 식당이 또 먹어야지 그래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